안녕하세요. 마맥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Life is Strange 스퀘어 아닉스에서 만든 게임이네요. 처음 알았어. 어쨌든 시작해볼까요? 어떤 대학생 여자가 대학생 여자? 어떤 여대생이 시간여행을 통해서 이상한 일을 겪게 되는 선택이 중요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꾸는 그런 게임입니다. 잠깐 시작해봤는데 대사가 엄청 많더라구요. 그거 해석하다가는 역할을 못할 것 같아서 한글패치를 받았습니다. 한글패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주인공은 다 외국인들인데 일본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뭔가 일본에서 만든 것 같은 특색이 특색의 대회사 미형이고 일본에서 만든 게임이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 머리는 봄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머리가 떡짐이 아주 플레스가 달아요. 네가 머리를 안 감은 지 한 달이 넘어가고 행운 다른다면 또 하겠지. 내가 여기인공을 가진 곳이고 인형몰이에 공을 붙여 놓은 것 같아요. 인형몰이에 공을 붙여 놓은 것 같아요. 여기가 지만 가면 안전하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동서보는 게임이지 뭐 결국, 모든 게임은 뒷동서를 보게 되어있어요. 아, 바람이 왜 이렇게 불어, 뒤도 오는데, 너는 뭐 어디서 왔니? 어이구야, 태풍 일으키시면 좀 구경하고 싶냐, 빨리 켜야지. 요런 거 구경하고 있다가 같이 가고 싶냐, 빨리 켜야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맥스였어? 이거는 안전한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죠? 자살을 오는 사람 딱 느낌은? 오, 이 분수의 장애로 해적이 아주 순화가 되어있네요. 오, 배가 날아왔다! 오, 오, 오! 와우, 와우. 시간에 관한, 이렇게, 사진에 관한, 이렇게, 사진에 관한 관한, 이렇게, 분위기 좋네 아주. 여기 장량이 하나 있고요. 지금, 한 명도에 오는 리뷰에 있는 거네. 나온 아이들은 걸프게 생겼어요. 역시 일본 게임이다. 다 미형이. 독특한 여자가 있네요 수업 듣고 있는 저기 저흑인 학생 딴짓거리 하고 있고요 저 뒤에 저 독특한 여학생은 선생님을 노리고 있는 것 같죠? 수업만 듣고 있으면 안될까요? 우리 아저씨 이 남자 내 스타일인데? 몸도 좋고 지적으로 생겼어 좋아 좋아 수업이 일대일 수업이야 나머지는 다 꺼져 놓은 보릿자리를 이끌고 수업시간에 쓸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는 너무 선정적인데 사진은 거의 알 수 있지 예술이니까 1950년대의 아이콘적인 캐라왁을 볼 수 있긴 한데 수업이 좀 길다 수업이 좀 길다 포기 아 얘가 사진 클래스인가봐요 사진을 많이 찍었네 그런데 다 크랩이래요 마음에 안드는 사진인가 보네 엄청 긴데 사진을 찍어볼까 아날로그 쓰세요 디지털 쓰세요 셀카 체크 스포츠 그 포인트 러메인스 that the portraiture has always been a vital aspect of art and photography first long as it's been around now max since you've captured our interest 어 역시 눈빛이 마음에 드는 사람인 줄 알게 눈빛이 나는데 앞에 한테스러운 눈빛이 에... 저요? You're asking me? Let me think 얘도 눈빛이 이상하네 나 마치 갔어 야 다 알면 수업을 왜 듣겠니? 혈안 선생 제일 싫어 아 그래도 아까 비 맞았을 때 봐도 머리카락이 훨씬 나아졌네 맥통을 보고 가야만 만들었나 야 나는 니가 폴라로이드를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는게 믿을 수가 없다 야 끝났나? 빨리 빨리 행정원 아나운서업이 끝나버리네 나 내가 뭐 들고 있는지 다 확인도 못했는데 내가 약간 왕가스러운 이미지 분위기를 펑펑 풍기고 있네요 아 진짜 아까 마주 내면 괜찮네 빅토리아 빅토리아 도움말이 없어서 빅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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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leur 그린 왜 저래? 머릿속에 뭐가 들었니? 저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네? 아, 숙제에 가고 계시고요. 컴퓨터에 돈을 쏟아보아야지. 사진은 다 뽀샤보라는 거야. 뭔가 좀 꼴이 멋지네. 쟨쟨 또 뭐 있나? 나 뭐 띠니? 사진을 볼까요? 그 선생님이 유명한 사람이냐? 유명한 사람인가라?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네. 사진 장비는 뭐가 있나? 참각대. 그 이후로 공돌이 기질이 있는데? 오, 스톱. 진압, 마크 제퍼슨의 우월적 아름다움. 필름과 디지털, 무엇이 이겼습니까? 응, 디지털이 이겼어. 제퍼슨. even her school books are gift wrapped. I can't believe she made fun for me in class. What is she, 15 years old? And people laughed. 아까 그 여자의 자기 놀리던 공부 잘하는 여자가 책을 넣고 갔네? 훔쳐가야지, 이런 거. Of course, Victoria has to have the bestest, newest, most expensive, everything. 이게 뭔데 이렇게 비싼거야? 노트북인가? 손좀 치워봐 태블릿? 어 내가 써볼까? 5,000달러? 카메라에서 바로 뽑아낸 JPG 이미지? 야 로우 이미지를 뽑아야지 5,000달러짜리 카메라가 완전 사기꾼이네 카메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린지 아실 수 있을거에요 우와 논탱이 제대로 맞았구만 사! 사! 꼴 좋다 자 저한테 교태를 부리고 있구요 포기 네이첼 엠버 포에버 사진찍기 찍어볼까요? 아무 때나 이 학교는 아무 때나 사진 막 찍어도 되나봐요 저 여자의 밑을 좀 찍지 그랬니 자 여기다 볼만한거 없구요 아 대학생이 된 기분인데 어깨가 좀 꼬부정하네 맥스 어깨를 펴 참판다 여기도 사진이 많이 붙어있으니까 TV TV 볼까요? 요즘 TV가 30만원짜리도 기본적으로 다 HDTV여 빅토리아 같이 놀래? 아 엉덩이가 좀 작네 내 스타일 아니구요 좋은 카피카메란 좋은건가? 2만 달러?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뭐 그럴테니깐 이 친구가 의외로 기계를 잘 알더라구요 아 엉덩이가 좀 짜증나 마음이 좀 있구나 아 아무 말 할 얘기 없는데 말 왜 그러지? 아 그래 예arle 겁니다 아 이상력 아 2만 영 맥스 그러고 이게 200하기 스티어로 그린 것처럼 표현되네요 고무떡진 거고 한 잔뜩 머리카락에 자꾸 눈이 가야지 어우 이게 전부 눈빛이 이상하죠 여기 게임이 전체적으로 사람들 눈빛이 이상하네 점프 안되고 달리기 빨리 걷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고맙습니다 여전히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와 나 대학생 된 것 같아 기분 최고인데 최고로 하얀 기분이야 여기 뚱뚱한 애들도 있고 대학생 맞고만 일본 게임이라고 해서 뚱뚱한 정도 답이 미형으로 미형으로 표현이 됐죠 미국 게임은 미국에서 만든 게임이었어요 이상하게 생겼을 거고 러시아에서 만들어낸 게임이었어요 아주 신기하게 생겼겠죠 요즘 러시아 게임 몇 판 해봤더니 아주 감성이 특이하더구만 어쨌든 전혀 관계없는 얘기였고요 여기까지가 프로로그였나봐요 에.. 화장실 간다며 너 아무리 봐도 뽕한..뽕한 표정인데 음악을 듣는다고 저런 표정이 나오나 에피소드 1 본데기 알리사 에반 에반 잘 찍으라는 애고요 에피소드 1 에피소드 1 에피소드 1 에피소드 1 Aaron 정말 Eun 이 physiological Mixed 에피소드 1 어 그중에 에피소드 5 어린이 누구야? 기억이 안 나? 여반요? 아우 인간이 너무 많이 나온다 난 대학생활은 안될 것 같아 사람 이름을 너무 많이 넣어야지 이름이 뭐라고? 스텔라? 전혀 스텔라하게 생기지 않았는데 이름이 스텔라라고 하고요 로건? 올버린이 여기 있었구나 로건? 올버린이 왜 죽어도 그렇구나 넌 이름도 없니? 야 넌 엑스트라야? 미안하다 다니엘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들은 은은은 브록이네요 여기 왔다갔다 나는 또 볼 수 있는 은은은 설마 엑스트라니?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들은 은은은 너 엑스트라니? 너 엑스트라야? 지금 걱정냐면서도 괜찮겠니? 보스타 보스타 조회에 앉으러 갔으면 좋겠다 실종자 보스터 실종자 보스터 뭔가 중요한 단서인 것 같은데 실종자 아카디아만 얼굴도 예쁘게 생겼네 내가 2018년 4월 19세 나보다 1살 맞네요 난 18살인데 종아리의 용문신? 아아 찾으면 안될 것 같애요 주폭에 연루되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신은 필요 물건을 채웠습니다 요거서 세팅을 제가 머리 테이블이 올려놨습니다. 이거 훔쳐갖고 플래버시 경연대원 풀세팅 PC 노트북 60만원 얼마나 좋기 때문에 아니 노트북을 팔려면 사양을 적어야지 풀세팅이 무슨 소리야 아낸다가 뭐 야동이라도 잔등 넣어줬단 얘기야? 아카디야만을 구합시다 심령 업과 아카디야만을 망쳐놓았습니다 아일이 무너지지 않게 아카디야만이 세종자 이름이 뭐였죠? 세종 장소가 아카디야만이구 아아 진짜 이름을 먼저 써놔야지 아카디야만이 아카디야만인줄 알았네 이름이 네 세종 장소가 아카디야만이구 섬 cri 아카디야만이구 아카디야만이머 아카디야만이구 또 다른 보젝 클럽의 형님이요. 하지만 그 형은 사실은 아니예요. 아카디아만, 아까 그 해변에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보젝 클럽, 소용돌이 클럽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머리를 식혀야지, 그 전에 이 주변에 있는 로봇하죠. 조인더 체스 팀! 워런 아랍의 동향이? 워런 아랍의 동향이? 큰... 오! 여기 밑에도 좀 물이긴 돼. 뭐하는 새클럽인가 보구나? 재커리아 이름이? 오, 이름이 너무 많아. 오,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상한데 있어, 괜찮아요. 실종 저펄판이 여기저기 붙어있고요. 기념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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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잘 한다 보네. 자, 점점 점점 대학생활이 익숙해지고 있어요. 오리곤 최고의 가수가 세계재패 꿈꿀 킥야스 랜드를 꾸기 위해 최고의 기타리스트를 찾습니다. 이 미친놈아. 슬퍼에 외래 우려에 기도합시다. 아 저 대학 들어갔을 때 생각나네요. 놔주지라노. 자 수달처럼 헤어치자. 신형 태블릿합니다. 고양이 사진 5기가 남긴 거예요. 하하하. 이것은 슬랭인가? 고양이 사진. 어 이거 뜯어갔네. 중요한 단인 것 같아. 빨리 걸읍시다. 이제는 못해도 빨리 걸을 수 있는 이름이 뭐라고? 드라이버라고? 아 트레버? 아 드라이버라고. 이런 애가 보통 주인공 여자 주인공 파트너로 어울리는데. 헐로윈 파티. 예이. 헐로윈. 내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그랜스 선생님. 미스 그랜스 선생님은 좋은 사이언스 교수님입니다. 아니 나는 기억 못해. 못 나가고 갈 수 있는 데는 화장실이랑 교장선생님. 남의실에 괜히 들어가 볼까요? 또라이니까. 프린시플은 오프라인 것 같아. 못 들어가네. 화장실에 가서 짱박혀 있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스톱 블링 나우. 와우. 이 학교는 저기서도 볼링이 일어나고 있던데. 문제가 있는 학교구만. 저런 게 저기 떡하니 붙어있는 거 보니까. 담배 피우지 맙시다. 이렇게 붙어있는 학교를 보면은 어떤 학교인지 알지 만하죠. 여기 화장실 꼬라지 보소. 머리가 다시 수치화가 됐네. 아까는 그 고무. 라텍스 떡 찐 거. 한 달 동안 머리 안 감은 머리는 이제 안 나오나. 햇빛을 받으니까 이게 좀 약간. 특이하게 돼 있네요. 자. 얼굴 세수. 어프어프. 어프어프. 야 안 말려도 되겠다. 머리 한 방울도 안 묻었어. 와 대단하다. 재능 있어? 확실해? 그걸 어떻게 확신하지? 라비 요거다. 바퀴즈 빅토리아 체이스라는 낙서가 돼 있네. 이렇게 혼자서 마치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것처럼. 가까이 가면 나비가 도망가지 않을까요? 난 저런 나비 많이 봤는데? 너 이렇게 조명이 언주군대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폴라로이드로? 넌 사진작가 되긴 글렀다. 폴라로이드로 무슨 예술 사진을 찍는다고 그래. 야 답이 없네 이 학교. 여기 여자 화장실 아니었어? 아까 양학실 다듬지 아니었어? 이거 남들 괴롭힌 애들 보통 자존감이 없죠? 호우. 내 스타일이 좋아서. 멋지다. Now, let's talk business. I've got nothing for you. Wrong. You got hella cash. That's my family, not me. Oh, boohoo. Poor little rich kid. I know you've been pumping drugs and shits to kids around here. I bet you're respectable family would help me out if I went to that. Oh, 이 여자 키가 왜 이렇게 큰지 지금 몰랐는데? 머리 높으네? Leave them out of this bitch. I can tell everybody, Nathan Prescott is a punk ass who begs like a little girl and talks to himself. You don't know who the fuck I am. Oh, it's just a thing that's going to happen. What are you doing? Come on, put that thing down. Never tell me what to do. I'm so sick. People trying to control me. You are going to get in hell of more trouble for this than drugs. Nobody would ever even miss your punk ass would they? That guy away from me, psycho. No. No. Oh, what the fuck? Wow. Oh, what the fuck? How can that be? Oh, what the fuck? How can that be? I was in the bathroom. There was a poor girl. Oh, he shot that poor girl. I held up my hand. Oh, I was back here. And then I was back here. She's a boy. She's a boy. I already heard this one. 벌써 들었는데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할 수 있겠네 아 얘 지식하고 있던데 이렇게 깜짝 놀라 뭐야 업무대로 쓸 수 있는 능력 있는? 시간을 돌려볼까요 시간을 돌려서 아까 못 읽었던 일개를 읽자 자 This does not exist 그쪽 첫 페이지부터 읽어야지 2013년 7월 10일 내가 백설 블랙웰 학원에 합격했다 글자들이 춤을 출 수 있다면 여기서 강릉에 춤을 추고 있을 것이다 와 신난다 이런 내용이고요 편지에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써있을 것만 같았는데 편지의 첫 부분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를 보고 가보자 예 나는 비명을 내지르고 말았다 어떤 비명을 질렸을까요? 이 여자에는 와우 정도였을까? 홀리 쉿이 아니었을까요? 아까 그 등대에서 말한 홀리 쉿이 한 평 걸겠습니다 엄마는 눈물 아빠는 웃음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블랙웰에 아무돈 다 이거 너 장학금 받고 들어왔니? 우와 새 옷도 사고 노트북도 사고 장학금 받아서 남는 돈으로 쓸 때는 그거지 신났다 2013년 7월 10일 아까 그 애는 4월에 벌써 훨씬 더 그 애는 그 애는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나 다 아카디아만에서 없어진 하나 있었고 일단 아카디아 베이로 간다 아카디아만 아카디아 베이 베이가 좀 더 해석이 잘 된 것 같은데 시애틀을 따라서 아카디아 베이로 갔는데 아 얘가 다시 돌아왔구나 옛날 집으로 시애틀에 가기로 클로에라는 애랑 시애틀에 가자 시애틀에 가자 이러고 놀았나봐요 근데 얘 혼자 홀라당 가버렸고 그다이 이제 친구도 있고 아카디아 베이로 쭉 돌아왔어요 아카디아 베이로 짐 싸는게 너무 힘들어 셔츠 싸면서 울고 시애틀 떠나기도 싫고 심팔을 찍으셨고만 중학교 옷을 몽땅 배우고 뭐 그러고 싶었었는데 클로에 빼곤 나 아는 사람도 없는데 아 나 나도 머리 자르고 문신이나 피행지 좀 할까 막 교환학생이랑 데이트든 뭐 하여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초조화 뭐 이런거 하고 있어요 대학생 갔네 일기 잘 썼네 귀엽게 네 사진 하니까 온몸에서 쫙 앤 꼬미 사진작가인가 봐요 블랙엘에선 뭔가 달라졌으면 이건 첫번째봐 일기 쓰는 그냥 그냥 사진 찍은 사람도 없다 질덩어리도 밖에 널려져 있고 빨리 벽을 장식해야지 온벽을 사진으로 도배해야지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이 진짜 온벽을 사진으로 도배한 그 사진이구나 나는 무슨 사이코패스 스토커인줄 알았다 이놈아 그래서 제 뭔 친구 만만 아는데 이름 외우는데 잼병이니까 지금은 그건 나도 그래 나도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어 클로이 방금 이런 이름 하나밖에 기억 안 난다 니 왕따친구 이름이 케이트였나 모르겠고 누가 좋은 여성 이놈아 이미 알 것 같다 야 얘는 첫인상에 사람 결정해버리는거 보소 이런 사람들이 친구를 못 사겨요 사람은 한길을 물속어놔도 열길을 자람성은 모릅니다 좀 알아봐야돼 좋은 친구 찾았건만 이제 새로운 학교에 정착해야되네 새로운 인색 시작 9월이구요 이게 9월 3일 그 다음날 블랙을 촉각 금세 징징다기로 했지만 크리스마스 아침으로 시작했다 잠을 설쳤다가 얼간이 같았다가 암흑을 걸치고 나왔는데 케이트 브록이나 케이트 브록 테일러 알리사 얘가 중요한 애들이네 케이트가 왕따 여자이고 테일러 알리사가 모른 누군지 모르겠다 제퍼전 선생님 네이선은 총소네 케이트 왕따에 빅토리아 맥스 알리사은 누구였지? 빅토리아 체이스 어떻게 까먹을까 부자의 스타일리시 건방지부 내가 입은 누대부터 바로 나를 채점하는게 느껴졌다 스카우터를 눈에 달고 있는 사람들 있죠? 패션 싫어도 한거 별로 스타일이 좋지 않던데 그냥 어른 형내는 것 같은데 무슨 오피스 OA 같던데 여튼 얘는 부자들 싫어하고 여기 자격지심이라고 그러죠 아 옛날에도 좋았어 이제 지금 적응을 잘 못하고 있나봐요 어쩐지 표정이 안 좋더라니 교정이랑 돌계단 이런걸 찍는걸 좋아하고 있어요 오늘은 좋은일이나 했어 재판선생님의 사진수업 하아 하악하악이냐 숙제가 이미 무지 많다 인사할 기회는 좋다 새친구 만들어서 아무니 완전히 낙오지가 아니라는 것은 증명했다 얘가 외국은 이게 소셜이 중요해가지고 친구가 없으면 왕따문 사회 낙오자가 되는거야 무서워요 무서워 워렌 그레이엄 완전 덕후 스읍 워렌 그레이엄이 누구지 사진에도 안나오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는 채난한건줄 알았는데 아는게 되게 많다 사진작가에 대해 얘기했고 번호도 교환했고 파벌 하나에 들어가야 벌써 여기 정치가 시작됐어 대학에 들어왔더니 이건 정치판이야 16살이 되면 더이상 이딴 학원드라마 같은지 고등학교도 그런가보네 미국은 정치판입니다 우리나라도 파벌이 있지만 세네명 그냥 노는 파벌이지 이렇게 대규모 파벌을 이용해서 파벌끼리 세력 싸움을 하진 않는데 미국은 좋아하죠 하지만 이거는 일본게임회사에서 만든거라는거 상당히 왜곡된 미국문화입니다 흠 측지 때문에 조사했는데 얼굴이 일괄거리도 엄청 네 이거 완전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거다 재포인 선생님이 웬만한 쿨하고 멋있다 공부하고 싶었던게 아닐거야 그냥 재포인 선생님이 좋아서 그 선생님이 주는 숙제도 좋은거죠 천재인거 같아 오마이갓 선생님이랑 결혼할래 농담이 아닌거 같은데 선생님의 수업은 블랙엘에 온갖 사회적 역기능을 결말한 가치가 있어 이제 선생님한테 실망을 느끼면은 이제 흑화되는거지 흑화 숙제 때문에 죽겠다 9월 15일 내 생일이네 점수를 짜게 줘서 빅토리아 체이스랑 소음을 줄게 돼 여전히 블랙엘 빅토리아 체이스가 누구니? 아 빅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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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 여기서 사는 놈도 별과 다를게 없다 네이선 프레스코 빅토리아 스콧 클론 빅토리아 보다 부자이다 과만하기까지 하다 얘 얘 아까 벌벌 떨고 있던데 총은 왜 휴대하고 다니세요? 네이선의 집은 아카디아 가장 크게 오래된 집안 그 이야기 들어봤고 되게 유명한 집안인데 블랙엘에 엄청 기부해서 주인 행세를 하고 다닌다 책상에 발을 올리고 문자를 짓는데 아무 말도 못했다 나름은 정학감 네이선 썬과 빅토리아 어디가 있지? 잘나가는 놈들의 인기 모습 소용돌이클럽에 이런 왕과 여왕처럼 사는 것도 좋겠어 소용돌이클럽이 이런 상요 사격클럽이네 근데 이름은 무슨 중이병 걸린 것처럼 지어놨냐 소용돌이클럽 어? 아까 그 아카데이 베이에서 엄청난 소용돌이 토네이도가 잃었었는데 이름이 뭔가 관계가 있나? 은유겠죠 은유 욕하고 싶다 케이스 마시를 좋아하는데 아세촌 회장으로 내고 온 곳에 아무리 예쁜데 친절하고 착하고 예쁘지만 여기 쌍년들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알겠어? 와 얘가 아까 홀리 슈트 할 때부터 입이 거친 줄 알았어 나도 어느새 이게 원문을 좀 보고 싶은 긴 한데 원문이 아래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악원 드라마 찍고 있네 안되겠다 23일 완벽하게 푸른 하늘 열심히 과학 수업을 좋아한지 싫어한지 모르겠다 이제 좀 그래도 좀 적응을 해가는 분위기죠 아 일기 잘 썼네 아주 몰입되게 내가 원랜을 잘한다는 점이다 걔를 복제해서 내 수업 때 대신 안쯤 수 없다는게 유효감이다 모랜이 그 동양의 킥한 애였죠 그랜 선생님 반 애들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다 그녀는 소리 아까 그 흑인 여자 선생님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쉽게 설명해준다 사회가 기타 등등이랑 연결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 열정적 나도 좀 더 수업에 참여하고 싶다 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밀어놓은 축제가 얼마나 왔더라 8일 10월 1일 내가 좋아하는 달 10월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씨 가을을 좋아하는군요 여전히 덥다 고마워요 지구온난화 야 이 정신나간 커다란 것들 소위트나 공포영화 볼철은 아니지만 케이터가 내게 10월의 나라를 빌려줬다 여전히 덥다 나는 레이브레드버리 가 누구지? 난 몰라 나는 그 사람의 책을 벼르고 읽 그래서 원래는 내가 책장에서 배틀로야를 보여주기 전에 내가 덥... 내가 그랬다 얘도 덕후였어? 아 이게 일본 게임유산에서 만들어진 주인공이다 덕후야! 덕후모 괜찮죠 자금 마을에 날씨를 좋아한다지만 마지막 클루엘 별 내용 없었구요 자 이제 할로윈파티가 기대되네 나도 사회활동이라고 좀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소형돌이클럽의 끈적건정한 소형 분양 iconic archetype 예에 거기 가자 이런 배영 파티 나 완전 웃겨 맥스 얘가 좀 뭔가 사회부적응자 기질이 있긴 하지만 주류 문화에 끼고 싶어하는 전형적인 그냥 10대 소녀의 감성을 아주 잘 표현한 수작 일기장입니다. 번데기에서 탈퇴하고 싶어 아 그래서 제목이 번데기구나 시간은 항상 내 편이란다 어 시간이 네 편이더라 This does not exist 이게 아마 미래로 왔다 과거로 돌아와서 생긴 일기인가요 이건 내가 쓴 일기 중 가장 괴상한 내용이 될 것 같다 너무 괴상해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겠어 이건 내 인생 중에 가장 생생한 꿈에서부터 시작됐다 나는 폭풍송에서 길을 잃고 등대어 언덕 끝으로 올라갔다 맨 처음에 시작한 곳이죠 초대형 톤에다가 아카디아베로 향했다 이건 너무 현실 같아서 얼굴에 빗방울이 튀는 것도 늙게 짓었다 난 무지 무서웠다 그리고는 보트가 등대랑 충돌해서 나는 정말 중물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난 제퍼스틴 선생님 수업 중에 깨어났다 잠들지도 않았는데 거의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선생님이 질문을 했지만 나는 완전 멍청하게 대답했다 물론 빅토리아는 나를 묵은으로서 나를 왕바구처럼 만들었다 진짜 나쁜 녀냐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오자 남을 욕할 때는 제정신으로 돌아온다는 거 게다가 난 비토리아가 제퍼스틴 선생님한테 알랑거리는 동안 나는 일상의 영혼 콘테스트에 찍을 사진을 추평할 배짱도 없다 그건 너무 쿨한데다 분명 내가 당선되기를 바란다 선생님이 자기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나봐요 그림 일기를 멋들어지게 그렸네요 여기 한 바퀴 돌았고 방금 총 쏘고 맞은 거에 대해서는 일기를 안 썼네요 맥스 난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어 렌즈를 통해 바라보면 그런 폴라로이드 그만 찍으시라고 즉석 셀카 폴라로이드로 셀카를 찍는 인간이 어딨냐 12학년 우리를 알아본 대학교 이름 고등학교 3학년인가요? 그런데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었네 6학년 3학년 3학년이고 고등학교 3학년이네 장학금도 받았다 영어는 내 베스트 프렌드 프로이 만나본 적은 없지만 18세면은 고3인데 성인이 됐구나 고3이면 성인이네 마이크 제퍼슨 3곳 최고의 사진작가 아 너무 멋있는 선생님 일상의 공모전에 사진 내라 나는 우승 넌 우승할 수 있어 하여튼 사모아나 선생님이고요 케이트 머리에 뭐가 들얹는지 모르는 화성인 화성인 머리 여자아이 사진은 멀쩡히 잘 나왔네 아까 눈이 퀭한 게 약한 것 같던데 케이트 종교 모임에 가입했어 안돼 안돼 가까이 가지마 2주간 소심이 좋다 마치 좀비라도 된 것 같다 종교 모임 때문이야 내 생각엔 같이 얘기하고 영화도 같이 봐야지 하지만 성인이지만 미설령과 갈람불과 영화를 봤을 수 있도록 허락받지 못했을 것이다 어머니 부모님이 좀 엄하신가봐요 종교에 심취해 있고 안 좋아 안 좋아 이 친구 죽을 것 같애 빅토리아 체스 빅토리아 체스 블랙어나리스 엘리트 얼굴은 맘에 안들어 돈맞고 이쁜데 왜 이렇게 심술을 부리니 예술을 요즘 드라마 하나 찍고 있고 케이트 마시를 조롱하고 소용돌이 클럽에 들어가 있고 학교 주인인 여행자하고 남자 여자 있죠 빅토리아랑 누구였더라 이름 기억 안나고 네이트였나요 제펀스 선생님한테 관심을 갖는다 너무 노골적이라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거죠 일상의 영혼 공모전에 우승하고 싶은 것을 안다 이게 목적이 있어서 일상의 영혼 공모전에 우승하려고 선생님한테 접근하는 건가봐요 선생님이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니고 빅토리아 체스 돈 많으네 약하느네 빅토리아가 최악인가 했더니 네이스건 스프레스콜 이 녀석이 화장실에서 여자를 총으로 쏴버리는 바람에 나는 이상한 시간때문에 생겨버린 것 같다 왜 나비 때문에 생겼겠지 내가 총을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럴까 그 주위에선 조심해야겠다 일된 가문이고 약을 빨거나 뭐 그런 애고 캠퍼스에서 여자애 죽였고 경찰서로 갔는데 시간을 돌려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거죠 다 한 바퀴 돌았고 사진 챕터 1에서 사진 하나 찍었네요 나머지 챕터에도 사진 찍는 그런게 있는 것 같고 여기서도 찍어놓은 사진들에 대한 뭐 이런게 하나씩 모으는 게임에 소소한 재미인 것 같고 아버지 아버지가 산적이요 9월 21일 아주 특별한 열흘번 생일 생일 생일이 9월 21일이네 여전히 생일이지만 계좌 확인해보렴 한번에 다 쓰진 말고 땡큐 파이더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랑이 물씬 느껴지네요 케이트 25일 10월 1일이죠? 오늘은 이거 일주일 전이네 열심히 마실 차 마실래? 좀 이따 연락할게 차도 마시고 뭐 그러네 어머니 21일 생일날 보내셨구요 워렌 학교구나 커피 마시러 갈래? 10월 2일 제발 10월 3일 오늘 세월 7일인가 보다 야 매일매일 연락하네 얼굴은 아 얘가 워렌이구나 그 동양애가 워렌이라고 생각했지? 뭐 좀 뭐 파고 해볼까? 혼자서 문자 무시하지마 시켰죠 나 같아도 문자 안 받겠다 아 아 아 두번째는 다 똑같아 뭐라고 할까? 그 이후 한 Gillian의 손님은 그 자신이 한다고 한다고 생각했고 수는 이 pump지만 도전을 그는가 어떻게 지나봐요? 그리고 그는 여름의 수지을 받았다? 뭐 한 번의 수지하실 때 그는 이 Samhain에서 그들과의 인ocentes을 채취하죠? 나는 그들과의 아래가 그렇게도 그런지 진짜 수업을 듣고 있었네, 그래났네 자, 셀카를 찍어가지고 셀카를 찍어가지고 주의를 들읍시다 그러다 보다니, 정말. 이건 정말 보고싶다. 그래났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고shire 니가 아직 죽어가지고 일로 생길게 더 싹 어쩌지 변수 있을까? 내 스타일이야 구해야되겠어 화장실에 가서 알아봐야겠어 회의 시간이 충분해 스페이스 만날들이 이건 스토리에 관계없는 거랑 건너뛸 수 있나요? 한번 해주네 필요 없어 아까도 시간 초거렸어 과거로 돌아가는 모든 일이 줄을 돌리면 오른쪽 버튼을 돌리세요 10.5.2를 누르면 더 빨리 오 멋있네 화장실을 가지겠다고 그러면 보내줄까요? 이렇게 건너뛸 수 있네 좋네 넘기는 것도 뭔가 연출이 괜찮네 네 마음에 드네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지금 두개 다 안됐는데 아잇 아잇 고생하자 빙, 빙, 빙... 아잇 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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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주선 막혔으니까 게임 시스템은 다 알아봤고요.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알아봤고 다음에 이어서 계속할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